요즘 쏟아지는 소나기를 보면 역락 없는 여름임을 실감할 수 있죠. 오늘도 소나기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소나기인 만큼 지역별로 강우량차도 크게 나겠습니다. 적은 곳에는 5mm 안팎, 많은 곳은 40mm까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연휴 비가 내리면서 좋은 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세먼지가 씻겨져 내려가서 대기질이 좋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더위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낮 동안 서울 낮 기온이 27도, 전주 27도, 대구는 24도에 머물면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방은 강릉이 20도, 부산 23도로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 계속해서 소나기를 유의하셔야겠고요. 주말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 되찾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